지난해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던 공시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정 청탁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전 교육청 간부의 부탁으로 면접 점수를 올려주거나 시험 문제가 유출된 사실 등도 확인됐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산교육청 9급 공무원 시험을 친 고3 학생 A군은 합격이 번복된 뒤 좌절해 숨졌습니다. 면접감들 짜고 친 게 이게 눈에 보이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걔하고 내하고 성적이 왜 나는 중요하고 걔는 상이냐고 하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A군의 죽음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는 시험 전반에서 광범위한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면접위원이었던 B씨는 전 교육지청장 출신 간부 공무원 D씨로부터 사위의 합격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D씨의 사위가 고득점을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다른 면접위원이던 시청, 우정청 소속 공무원 2명도 해당 응시생에게 높은 점수를 몰아주는데 가담했습니다. B씨는 또 D씨의 과거 부하직원 1명에게는 면접 문제를 유출했습니다. 당시 D씨의 사위는 공개 경쟁, 숨진 공시생은 경력 경쟁이었는데 모두 기술직이었고 의도적으로 일부 응시자에게 고득점을 몰아주면서 피해자가 나온 것입니다. 특수직인 기술직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면접에 참여하면서 면접관을 미리 알 수 있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B씨 등 5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당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QNN 박명선입니다.